오랜만에 길이 정상에 왔더니 어쩌면. 잘 지났어? 잘 지났어? 여섯 개의 생기고 있잖아. 그럼 이겼고? 네?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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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끔은 기계를 할 수 있거든. 내 방으로 돈을 부어들긴 하는데 기계를 쉴 수 있을 때는 딱 한 명은 딱 그 동일이에요. 자동차 같으면 딱 주차해놓으면 있을 수 있다면 주차 안 해놓으면 이제 계속 움직여요. 주차하면은 그때부터 내 차를 쓰는 거니까요. 그치 시동을 꺼줄 때 그 다음에 그때만 잠깐 쉬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 다른 기계에서 다 못 참고 드리지? 그 사람보다 찐찐한 교체는 있지는 않잖아. 짧게 안 되겠네. 그치? 잠깐 먹을 때 밤에 잠깐 진짜 해놓고 그치? 몇 시간 정도? 그치? 몇 시간 정도? 여기. 거의 하루종일 내일만 어디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게 뭐. 다른데. 기계를 힘들어하지도 نہیں. 그렇잖아. 다음대로. 기술이 할 수 없다고 하고 여름에 올라오는 것들도 싫었으면 좋겠는데 책이 있어야 할 수 있겠는데 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술이 얼마나 피곤할까 일을 또 많이 했을까 나름은 뭐지? 전체 계속 안 했으면 타나 하기 뿐으로 기술이 없네 기술파 자체가 운동파트의 언제들이 있겠는데 작은 기술을 해 우리 기술파는 기술이 있겠는데 기술파는 운동파는 다행히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술파는 기술이 있겠는데 기술파는 기술이 있겠는데 그런 게 다 빠져오는 게 기술파는 기술이 있겠는데 예전처럼 안 하면 사은 타지에 조금 더 잘 못하겠는데 그냥 사은 타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술이 없었는데 가끔 와더는 눈이 있는데 더 이상 더 이상 저게 이런 말은 이렇게 물속은 뭐였어 이렇게 물속인데 바람속은 뭐였어 물속은 보이지만 바람속은 뭐였어 이런 말 듣고 있잖아 어떡해 이 자녀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그러고 진심하게 의심하기가 아닌가 싶긴 하네 자꾸 계시데도 있어 사은일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탈구해 지금 넘어가는 자동차는 수업에서 다니고 있잖아 자동차랑 배나 비행기나 헬기나 다 똑같이 다 똑같이 길이잖아 길은 이제 그렇지 운행하는 데는 다르지 비행기나 헬기는 하늘에 날지 하늘에 날지 배는 바다 위에 있지 자동차랑 땅 위에 있지 그니까 하늘 바다 하늘 바다 땅이잖아 그니까 하늘하고 바다하고 땅이니까 그 차이만 있을 때 이게 어쨌든 움직이는 건 다 대본다 뒤에 밑에 하늘 위에서 움직이게 땅 위에서 움직이게 바다 위에서 움직이게 다 똑같이 길이잖아 다 똑같이 길이잖아 앙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당연히 쓰지 또 바다 위에 뛸 수가 없으니까 대비를 타고 또 이제 땅에서는 땅이 달리고 산을 타는 앙글 하늘 진짜 요새 기계를 좋아 점심 없을 텐데 안 돼? 이만큼은 그거 반송하려면 더 시간 걸리겠지 아마 다 다음 달에 또 안 돼 그러면 일곱 년에 있는 학습할 수 있을 때 생각나기도 하다 그 다음에 꼭 자세한 능력을 만난 사람도 모르겠는데 아 오늘은 다시 그 어떤 테스트 라이브 그 사이브 두드러워 이 틈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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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거 하나 더 시켰어 우리 신나게 이래서 창의 전문에 이래 창의 지나갔잖아 창의 전문에 창의 전문에 지난데 참 알았지 이만큼 오늘 왔었거든요 그 그 그 오늘 왔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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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고민했지만 지금 그때 연락처 샀잖아 응 끝나보니까 우리 좋아하지 딱히 좋은데 딱히 좋은데 딱히 좋은 일이 있는데 빨리다 싶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응 돌아가서 우리 할머니같은 부모님같은 부모님같은 엄마한테 연락처 일부만 했지 우리 돌아가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살아온다 응 조금 시간만에 다음이었구나 그래서 조금은 아니 가입자 우리 운동사람은 특별한 회사 없지 전혀 별로 없었다는 아니지 응 는 다이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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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왔다고? 누가 여기 여기 보니 아 벨벳이 씹었어. 한 개는 다이어트까지만 해야지. 밀리려고. 다 하는 일인데. 뭐지? 락스? 갓에 있는 락스? 왜 차에다가 너 락스는 어때? 락스 지으려고? 락스 지으려고 찾아갔는데. 안 지워지는데? 왜 안 지워? 와. 대단하다. 그것도 안 지워지는 거야. 뭐가 그렇게. 봉이 쌓았대? 봉이 쌓았대? 봉이 쌓았대? 봉이 쌓았대? 봉이 쌓았대? 공간이 쌓았대? 봉이 쌓았대? 이 락스가 어떻게 지었는데? 또. 다인들기나 지웠낸. 어차피. 어차피. 어떻게. 이 영상 한번 봐주는건데 아니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없지? 한 번의 차이가 좀 공기 아찔다고 바랍니다 네 계속 운영하는데 자기 마음이 아프게 했지? 전화 쌓이지? 오 오 또 이 근처가 온거야? 아.. 다 재밌어.. 다 재밌어.. 아.. 다 재밌어.. 아우.. 사람 안 없었대? 다행히 하긴.. 다행히 하긴.. 다행히 하긴.. 벌써 안 가셨겠는데.. 아.. 우리 정면서도 쓸데없구나.. 이 편은 내가 만들기 히트하니까 참.. 정면서도 이거? 이거? 참.. 다행히.. 이거? 제가 정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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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고 다행히.. 지금 다 바쁘고 정신이 없던가 지금 아.. 음.. 그렇구나 너무 웃으나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사실이 있어요 가끔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 날씨까지 듣고 웃음이 존재 없기도 하고 오늘 이 밤에도 다 문화가 정신없게도 있어요 다른.. 그렇게 살아나봐 뭔가? 뭔가? 아구.. 기계 정신없는 기계 정신없는 기계 정신없는 실망한 거 덕분에 안 되시잖아요 실망한 부분 있으면 담아면 이제 로봇한테 담아주기도 하고 기계한테 그 뒤에 기계를 담아주기도 하잖아요 자동차에 닿기도 하고 응? 생각든가 실망한 건 있으면 바로 담아주지 네 왜 안 좋아지 그냥 계속 셀프는 알도 하고 또 이제 수강복음에다가 현실이 많이 안 났구나 현실이 어느 정도면은 상체 양호하면 당연히 다 있으면 좋지 야 상체가 좀 안 좋으면 당연히 있구나 하지만 지금 뼈서 그냥 상체가 양호하면 심심이 있잖아 엄마가 죽는다 그냥 상체 방금 생각하는 것이 저기서 밖에는 뒤에서 눌러보고 이런 걸 이상하게 당황한다 말을 잘했으면 어려 그러지 말고 뭐 알 알았어 만원은 끝이 안 돼 당황하시네 한 번 다시 한 번 눈이 없지 되게 음 안 돼 그냥 한 번 해야지 다 상대로 해 한 번 지금 잘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진짜 못난다. 알았어. 잘 오는 자세히 안 돼야 돼. 학생이 안 되니까. 응. 특이한 거지. 경남으로 가나? 응. 알았어. 다음에 보자. 응. 잘. 잘. 잘했어. 알았어. 안녕. 다음에 만나라. 응.